HPSP라는 종목인데요. 4만 5천원에 매수하셨고 20%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서 우상강하고 있고 고점을 막 찍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신고가 막 쓰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고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고점을 무진장, 무한으로 찍고 올라가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보통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시세를 내기 직전 저점 있죠. 직전 저점을 깨면 원래 손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손돌하기가 힘든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청자리 매수가가 4만 5천원이다 보니까 저점을 깨지 않으면 단기 반등이 나가는 자리고 저점을 깨면 추가하락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기로에 서 있는 자리에서 갈림길에서 딱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형 깼는데 왜 손돌 안하고 뭐 하십니까?인 거죠. 물론 여기서 손돌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해가지고 손실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고 난 다음에 단기 반등 나오기도 하고 단기 반등이 신청자리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한 고난과 수모를 겪으셔야 돼요. 밀려내려가게 된다면 예상보다 많이 빠지더라도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내가 손돌 안 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갈 때는 본전이 아니더라도 내가 손돌 안 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너 올라왔을 때 반등이 5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럼 내가 수익이 나잖아요. 그것도 내가 손돌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손돌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아지는가 하면 그건 아닌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저점 깨지고 시세가 죽어 내려갈 때는 우화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등의 여부는 어떻게 올라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멀리 가면 갈수록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멀리 보고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보고 대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건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저점 무너지고 깨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고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간지는 모르겠고 여기 휘둘리지 않을래 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반등 나갈 때 본전보다도 조금 더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기대를 걸어보면서 기다려보는 케이스입니다. 기다리게 된다면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 또는 본전이 아니더라도 매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손돌 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기다려가지고 그다음 반등 때 매도하는 게 있습니다. 반등 시 매도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기업을 봤을 때는 일단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세를 돌아가면서 내게 되거든요. 돌아가면서 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시세 쭉 냈던 기업들보다는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얘들은 단기 반등은 분명 있겠다.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테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은 분명 있겠는데 여기서 바로 반등을 줄 건가 밑으로 내려갔다 줄 건가인데 지금 의문만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갔다 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손실 구간을 버틸 수 있다면 그냥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대신에 반등이 나올 때 올라오는 힘에 따라가지고 본전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본전이 아니더라도 매도할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들어가서 유리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매수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손실하실 수 있다면 손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손실이 너무 아프다 싶다면 반등 시 매도하는데 반등 시 매도할 때 본전 탈출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으니까 반등 나올 때 일단 매도할 만한 각오를 꼭 가지셔야 된다. 대신에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세 가지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